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기를 배워본 적이 없는 26살 배우 지망생입니다. 연기 학원이나 학교를 다니기에는 재정상 어렵고 무작정 오디션 찾아다니기에는 실력도 정보도 부족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보니까 보조출연, 보조출연으로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을 거라고 하는데 보조출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저같이 연기로는 무지한 사람은 무엇으로 첫걸음을 해야 할까요? 연기가 독학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질문을 드리자면 매니지먼트는 회사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연기가 아닌 외모로만 뽑은 신인들을 뽑아 놓고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 오늘 답변을 드릴 거고요. 보조출연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보조출연에 대한 의견들이 특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참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보면 보조출연에 대한 이야기들, 경험담들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 안 좋은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아예 직업으로 보조출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조출연업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제가 좀 이렇다 하게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민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요. 저는 이렇게 보조출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조출연이란 아주 손쉽게 영화나 드라마 현장을 한번 경험해 보고 구경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이 말은 연기자가 사실은 영화나 드라마 현장, 내일은 다 영화나 드라마 현장 구경 가야지. 그러면 아무 때나 막 갈 수 있습니까? 어디서 찍는지도 모르잖아요. 막 구경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게 사실 영화나 드라마 현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한 번 정도 이렇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를 구경할 수 있는 게 한번 체험해 보고 뭘 몸발치라도 이렇게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괜찮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연기자가 배우로서 정말 연기자로서 정말 이렇다 할 경험을 쌓는 일이다. 그러니 보조출연을 하면 시작을 해봐라 라고 말하기엔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 현장에 있을 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보통 영화를 찍을 때 배우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연 배우들도 뽑고 조단혁도 뽑습니다. 그리고 보통 배우를 뽑을 때는 감독님이 뽑는 경우도 있고 연출부들, 조감독이 뽑거나 연출부 이런 스태프들이 배우를 미팅을 하고 캐스팅을 진행을 하죠. 그런데 보조출연의 경우는요. 감독님이나 조감독, 연출부들이 선발하거나 그런 거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보조출연의 경우에는요. 보통 제작팀, 제작부, 제작부장, 실장, 2급에서 보조출연 업체들을 선정하고 보조출연자들을 촬영일 날 부르는 일들을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보조출연이라는 것은 배우라는 범주라기보다는 영화를 만드는 어떤 미장센, 영화의 어떤 그림을 만들기 위한 배경, 보통 그림, 소품, 미술 쪽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찍기 전에 보조출연 업체에 전화를 해서 20대 여성 30명 보내주세요. 혹은 한 30대에서 4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 보조출연 50명 보내주세요. 아니면 예를 들면 깎아머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4, 50대 정도로 돼 보이는 남자 배우들, 보조출연자들을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조출연 업체들이 보조출연을 희망하는 신청했던 분들이죠. 보조출연을 하겠다고 신청했던 분들에게 쫙 연락을 돌립니다. 문자들 돌릴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겠죠. 쫙 돌려서 촬영일 날 스케줄이 되는 분들을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촬영일 날 데리고 옵니다. 보조출연 업체는 그런 식으로 보조출연 신청자분들을 쫙 연락을 해서 사람을 모아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조출연자들은 배우라는 개념보다는 주연 배우들, 특히 주연 배우이 아니라 조단혁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그 배우들이 잘 연기할 수 있게끔 받쳐주는 배경 역할을 하는 거다 보니까 참 그렇다 보니 보조출연을 하면서, 보조출연자 역할을 하면서 배우로 캐스팅이 됐다. 이런 얘기는 사실 영화 속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영화들, 보조출연하다가 발탁이 돼서 스타가 됐다. 이런 영화들 있지 않았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가끔 있었어요. 제가 영화 현장에 있을 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주인공이 좁은 공간에 계단에 탁 내려가면 복도로 지나가는 장면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복도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권장한 건달 같은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쫙 배치가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단역 배우로 캐스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조출연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가끔 주연 배우가 지나가다가 딱 돌아섰는데 주연 배우하고 보조출연하신 분하고 투샷으로 딱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조출연자한테 가서 혹시 오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대사 정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한번 시켜봐요. 이렇게. 그래서 오셨습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감독님도 오케이 하면 촬영 슛 들어갈 때 대사를 합니다. 보조출연자로 왔는데 대사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그 대사를 오셨습니까? 이 대사를 한 보조출연자를 감독님이 탁 보시고 자네 연기해 볼 생각 없나? 이러면서 탁 발탁을 하고 그런 드라마틱한 일은 사실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현장 구경을 하기 쉬운, 현장을 구경하러 가기 가장 쉬운 알바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장 구경을 한다. 현장 구경을 이렇게 한번 해본다는 게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배우들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현장에 가면 프로덕션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굉장히 많은 스텝들이 있어요.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적게는 20명, 30명 정도 되는 프로덕션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적게는 스텝만 100명이 넘는 프로덕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텝이 100명이야. 그런데 보조 출연자들도 한 100명 와있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 200명이 있는 프로덕션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예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한번 그런 촬영을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요. 그런데 정말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배우들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태프도 많고 배우도 많고 이런 환경에 둘러싸이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카메라가 돌면 이 100명의 스태프과 100명의 보조 출연자들이 한 명의 배우에게 모든 시선이 쏠리겠죠. 그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떨리고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배우인데 내가 NG를 내면 그 200명이라는 사람이 다시 촬영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이죠. 그러면 웬만한 경험 많은 배우들도 식은땀을 줄줄 흘립니다. 그런데 현장 경험을 많이 해본 배우들은 저렇게 많은 스태프들 속에서도 딱 보면 저 사람은 촬영팀, 저 사람은 연출부, 저 사람은 스크립터, 저 사람은 조감독, 저 사람은 녹음감독, 저 사람은 조명팀이고 저 사람은 제작팀, 저 사람은 뒷짐지고 있으니까 PD고 딱 보면 알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스텝이 100명이야. 100명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배우로서 어떻게 내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느낌을 동물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좀 잘 읽을 줄 아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 현장에 한 번씩 가봐라. 영화 현장에 기회가 된다면 영화 현장에 가봐라. 그리고 그런 기회가 사실 안 잡힌다면 보조 출연이라도 한 번 가서 경험을 해봐라. 그러면 거기에서 또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다! 그러니까 어떤 연기자가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걸 가지고 보조 출연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게 밑거름이 돼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